고민한 시간이 무색하게 저는 그냥 이걸로 정했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일단 처음에 고 일단 내 레벨에 맞는 걸로 가자 무기 바꿨으니까 아까보단 사람 분실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어 사실 친구랑 2편 할 때도 되게 혈압올랐던 게 적이 있었어요 무기 이전에 너무 실력이 차이나 뭘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나한테도 짜증이 나고 아무튼 아미보 정리나야겠다 너무 정리로 우와 간다 이게 참 속 시원하단 말이야 이렇게 칠하고 다니는데 아 럽샷 이게 롤러끼리 부딪치잖아 그럼 러샷이야 그냥 재밌지 우리 홍도 칠하긴 칠해야 돼 우리 홍도 칠하긴 칠해야 돼 우리 홍도 칠하긴 칠해야 돼 선생님들 어 잉크가 없네 아 멸돌 럽샷을 했네 선생님 아까 저랑 럽샷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참내 궁이나 써보고 지금 여기도 3킬이 다행했네 어 잠깐만 3사람 우와 야 이걸 바로 피해버리네 허어 반응 속도 뭐냐 무섭다 2루키? 앞으로 1분 노콜이 이쁜 뭐하세요 선생님 이거 안녕 이거 땅속에 숨어도 죽어야 돼 얘들아 아실만한 분들이 왜 그러실까 아 더 푸른다 아 아 뭐야 지뢰 있었어? 오 세상에 아 스플래시 반 언제 던졌지 못봤는데 나 쉐 안돼 이기고 싶다 제발 좀 첫 승리 좀 해보자 하아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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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지지 않았나요 아 젠장 이거 또 졌어? 왜 이기지를 못하니 나 배틀 넘버원 이래 세상에 기어 파워 업 아 옵션 하나 새로 생기는구나 그럼 레벨 4가 됐다고 내가? 언제? 그럼 레벨 4가 됐으니 저기를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? 잘못 봤나? 근데 레벨을 모르겠지? 저기도 690포인트나 벌었네 히로시 오지상 저분이 1등 1000점이었네 너무 너무 비교도 안 되게 잘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하 몰라 난 나의 롤러즈를 한다 간다 남들이 잘하면 뭐합니까? 나도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버스 타할 생각 없다 이거야 열심히 색칠해야지 아 쉣 저거네 실드네 앞에 괜히 싸움에 깔려 들어가지마 중요한 건 싸움이 아니야 라고 해놓고 싸움은 쩔야지 오 죽었다 이거 살았다 어 그래도 잡았어 한 놈 죽음의 메아를 데려갔어 오케이 포루 포루? 포루? 잡았어 아이 포루님 싸움이 메인이 아닌데 그렇게 싸우로만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자 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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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올라가자 고지 점령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뭐하세요 이게 뒤에서 암살하기 되게 재밌다니까 용훈이가 커울링밤 커울링밤 이쪽으로 안하시나 가셨네 암살 암살 이게 나도 옛날엔 롤러를 무시하다가 처음 그 스플래툰 푸할 때 그러면 안 되는구나 했던게 이게 이렇게 뒤에서 기습당해서 그냥 밀려서 죽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 사람이 끝까지 나만 쫓다가 이씨 나쁜 잠깐만 이겼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좋은데 처음으로 이겼 나 열심히 했는데 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저 팥지 못 아 팥지 된다 저 팀에 못들어가네 주목받은 시간 넘버원이라고? 아군의 집결지 넘버원 키로시 오지상 이번에는 우리팀 되셨네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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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써보려고 그랬는데 얘 궁 효과가 뭐지? 실드인가? 그 안에? 토라치? 미콘 바타 블라블라블라 누가 상대인지 내야 할 바 아니야 칠해 일단 칠하고 봐 슬슬 잉크가 없을 때 됐는데 그만 안먹어 여기는 색칠 안내줘 음 흥 쭈욱 칠하고 하 음 음 싸움? 레알퍼 아니야 일단 우리쪽부터 다 칠해 ,,, 워이브 우직하게 색칠해 ,,, 어이구야 무섭다야 뭘 막 엄청나게 던져 드시는데 뭐야 아니 무슨 이걸 나가 신기신가 할 수도 있지 기껏 열심히 색칠하고 있는데 나가니 보여 시합이 무효처리 됐습니다 야 그래도 경험치는 줘라 나 너무 슬프다 이걸 좀 연습해놓으면 사람 안살할때도 도움이 되긴 제대로 될텐데 롤러로 밀어버리면 끝난다지만 암살이 쉬운건 아니란 말이야 토라츠 적팀 됐네 이 게임이 신기하더라니까 이게 레귤러 모드 그러니까 일종의 빠른대전인데 빠른대전에서는 친구랑 팀을 하고 파티를 하고 돌려도 이게 랜덤으로 저희가 나와요 근데 그때 친구랑 할 때도 걔랑 같은 팀이 된 것보다 걔랑 적팀 된게 훨씬 많았어 그래서 만나면 일부러 서로 더 죽이고 그랬지 너보단 내가 더 잘한다는 느낌이더라 아 한마리 잡았네 잡은게 어딨어 민민 야 뛰어들어 전장에 아 쉣 저거는 털리덜 야 죽어 어디 지금 쉴드 깔아놨는데 여기다 와서 지금 두르고 어머 얘는 뭐야 아가 아가 나랑 럽샷할래 럽샷할래 나랑 럽샷할래 럽샷할래 아 럽샷합시다 선생님 재밌잖아요 아 즐겁지 아니안가 이거 여기까지 기어들었어? 제대로 못 숨었어 기어들어온 수준은 아니라 그냥 아예 팀공장 했는데 조졌는데 와 근데 이사람 되게 잘한다 저기 럽샷 됐거든 그 사이에 우린 빨리 칠하자 죽은 사람들 내야 할 거 아니야 칠해 빨리 막 이상한 거 날라오는데 미사일 날라오는데 뭐 하늘에서 정이라도 꽂히나 깃발치나 제발 제발 한번만 이겨보자 이렇게 해선 이길 수가 없는 건가요?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오케이 아 한 번쯤 이겨봐야지 버틴 데미지 넘버원이라고 나 그렇게 많이 맞았냐? 트롤링 아니야? 많이 맞았으면? 아이씨 아이씨 아 3레벨 일단 레벨을 계속 올려야 돼 어? 나 이번에 꼴찌였네 근데 열심히 한다 뿐이지 더럽게 못 하는구나 꼴찌 면 어? 이쪽은 다 영어야 흔하지 않은데 사장님 그럼 왜 들어오셨어요? 아 나는 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대신에 내가 어그로 끄는 사이에 토라치가 잡았다 이러면 된 거 아닐까? 나이스? 나이스 전해드렸어 나이스 원격인가? 와이파업? 풀스 개 재밌는 레이싱 게임 아님? 한때 마누라 가추리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불렀다 엄청난 속도의 속도의 향연? 그 게임 아무도 아닌덕 어우 무섭다 올라가 럽샷 변태처럼 계속 색칠만 하고 다녀서 그리고 아군도 색칠을 잘해가지고 적팀 위험해가 떠버렸네 처음 보냈고 적팀 위험했던건 처음봤어 3에서 아! 아! 아아아아 이거 에반데 야 잠깐만 이거 위험해진거 같은데 좀 좀 상황 안좋은데 바로 색칠 바로 색칠 아 위험해 그대로 떴다 됐다 얼마나 색칠 못하셨네 우리 죽이느라 색칠하는 게임입니다 상대팀 여러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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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 역시 뭘까요 범이오중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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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아 아 아 쎗 확인다 밀어요 밀어요 예쁘게 밀어요 예쁘게 깎아봐요 아 몇발을 어떻게 뭐 이렇게 계속 던지냐 뭐지 역시 너무 대놓고 정면에서 가는건 답이 없다 아 와 답 없는것같은데 이번팔 호잇 들어가시고요 예쁘님 힘좀 잘 하시는것같아 아파 무서워 아 젠장 거기서 두마리나 오는줄 몰랐지 우리팀의 색칠이 거의 없는것같은데 그러는데 아 아 아 아 무조건 이.. 이게.. 졌을거라 생각했는데 나는.. 어라? 어? 야타 저사람.. 내가 저사람한테 한 번인가 두 번 죽었던거 같은데 스나들고 되게 잘 도망다니길래 잘한다 생각했거든요? 아 잘하는 줄 알았거든? 아니네 점수가 되게 딸리시네? 캐치를 거의 못했다 판정까지 해서 이번엔 청록색이야? 가자 야로도모 아주 좋잖아 아 뭐야 있었구나 누구 세상에 ㅎ 음흐흐흐흐 일로 킬해야 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날라왔어 오케이 한 놈 데려갔다 난 그걸로 만족해 아 젠장 아 롤러 둘이 같이 답이 없지 여기에서 슈퍼 잡을 수 없나 얘네가 100%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색칠해 주는 건 참 좋아 이렇게 많이 다가 우리팀 얘긴가? 우리팀 얘긴가? 어 어디까지 가셨어 이게 아예 안 보이는구나 숨오면 세상에 여기다 더시래 일단 아 졌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겼네 이번엔 싹 다 넘버2야? 이번엔 싹 다 넘버2야? 그래도 사람 기분좋으라고 뭔가 훈장 같은 걸 싹 달아주고 있는 것 같아 870점이네요 이거는 아싸 야 기어 먹으러 가자 아니 기어 끼러 가자 갑니다 기어쇽과 자파점에 가보자 컨디션 미터? 아아 일종의 무기 승률이구나 그죠? 컨디션 미터 어디서 보는데? 컨디션 미터 어디서 보는데? 아니 그 그 어 그 아니 저 뭐 그 어디있는데? 헤헤헤헤헤 하라버트에 다시 말해볼까요? 로비 메뉴에서 무기의 컨디션 미터로 확인할 수 있다 로비 메뉴 아아 컨디션이 4.0이래 불인 것 같은데? 아마도? 메뉴 자파점 느낌표 떠있어요 일단 지지든 복든 로커의 장식하든 알아서 하면 된다 흠 아르바이트? 아르바이트? 아 대리 하 로커에다 저렇게 붙이는 거야? 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 기어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뭐가 있는지 본 것뿐이고 옷가게 그치 어? 장원 인자? 아 잉크가 튀지 않게 된다고요? 미친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 아님? 아니 너무 저 옵션은 너무 현기증 나는데요? 세상에 너무 좋다 그리고 잠깐만 저게 됐으니까 4레벨을 찍었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찍어보자 지금 옆에 일단 바로 나와있는 옥타린군인가가 있으니까 내가 실수로 이름을 줄진으로 해버린 그 아이 뭐 안주는데? 친구야 뭐 안줄 거야? 언제 주는데? 나 옷 일단 이거 사야돼? 아이씨 옷 안사고 아미보 저걸로 다 땜빵 칠려고 했는데 나는 사실 근데 요게 좀 불편하다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게 먼지를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안 보여주네요 성능이 향상된다 굳이? 아 아아 뭐 뭐 굳이? 난 이게 좋아 보이는데? 아니야 지금 살 필요 없어 나 신발은 이미 좋아 다 써봤어 친구야 어? 아 굳이? 어어 몰랐어 굳이라는 게 있다는 걸 친구야 그 계속 얘기할 거니? 야 미니언즈 아 빨리 말해줘가 있네 난 바본가봐 모자도 보자 얘는 얘 모자가 저기 새우야? 소라야? 뭐야 저거 골뱅이야? 골든 라띠오 서브 성능아 필요 없어 증가량 필요 없어 야 이거 아이씨 옵션이 좋은 옵션인데 정말 쓰기 싫다 상대를 한명도 쓰러뜨리지 못하고 연속으로 당했을 때 부활시간이 짧아진다고? 아 아 아 디자인이 안 예뻐서 안 쓸래요 징어내시 속도 업 나 징어내시 속도 업 이런 거 좋아해 상대 잉크 영향 감소? 쓰읍 그 납진 않은데 근데 나 아나키 스퀘어 글라스 살래 잘 보내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증언인자 되게 좋다고 생각해 원래 끼고 있던 건 효과가 뭐 했어? 아 이미 이미 있었어 극혐 없이 이건 아직 하나 더 풀어야 되네 슈퍼점프 시간 단추? 에이 이거는 원래 뭐 쓰고 있었지? 아 이거 쓰고 있었구나 잉크 회복력 업 아 굳이? 징어내신자 밑에 이동속도 증가 붙어있으면 좋겠다 난 이속 증가가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징어속도 증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거시기 일본어로 한글 아가를 쓰신 건가? 이게 지금? 오토토인가? 아 잠깐만 론가 저거는? 지금 미음처럼 보이죠 그럼 로우일 텐데 같아가나? 세상에 저 정성 뭐냐고 막맥미? 막맥미가 뭐야? 아까부터 다른 사람도 막맥미 일해놨던데 아 이거 뉴스하는데구나 보이는 라디오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서 하고 싶은 게 생각났어 바로 전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쟤 알아서 네 알아서 할게요 이거 뽑기 5,000원 하루엔 첫 번째 뽑기만 5,000원 이래잖아 그 다음부터는 3만원이고 뽑기 해볼래 이거랑 다른 거니? 기어 파워파 편? 광장에 누구? 스파이킹? 뭐야 그게?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쉽다가 스퀴리움은 당연히 아닐까 안 자고 뭐예요? 게임해요 게임해요 아 맞다 나 지금 졸리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까 저거 아미보 찍을 때까지는 되게 졸렸는데 막상 게임하고 있으니까 뭔가 졸린 거 잊고는 있었어 사실 뭐라고 써 놓은 거야 뭐라고 써 놓은 거야 민 인? 중 아 예 민 아닌데 중국인 당장에 누구한테 다져가라는 거야 지금 잠깐만요 여기 안 뜨나? 기타 아니야 굳이 하지마 아 포즈도 먹으면 바꿀 수 있겠구나 아 오 우와 아니구나 아니 이걸로 그림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리지 근데 아 진짜 망맥미 뭐야 되게 궁금하네 망맥미 뭐야 영역 배틀러 플레이 아니야 그런 거에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누군데 씹덕더라 여긴 뭐 안 되지 응? 응? 로컬에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다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쌀몰론도 해보고 싶은데 물론 지금은 아니야 왜? 자야 되니까요 곧 죽을 거 같아요 슬슬 내가 시곤했었다는 거를 아 얘네 찾았다 뭐라고? 뭔 소리야 내가 왜 오프라인이야 인마 좀 전까지 온라인으로 게임을 했는데 아 방금 전에 저 로컬 갔었어서 그렇구나 아닌가? 이거 4시에 업데이트인가? 아 4시에 갱신인가 게임이? 그래서 그런 건가? 뭐 어쨌든 주목하여서 카우폴리스 대표 어메이징한 뭐? 아 시간이 찾았다고 나중에 볼게요 아직 하루는 길어 석순 대역 초바보여네 저 두개는 도시 어메이징한 녀석이 가진 기어를 보면 나도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장에 있는 녀석을 A로 체크해서 가지고 싶은 기어가 있으면 전화해서 주문해달라 어어? 우와 미쳤다 너 그만큼 돈을 받겠지? 뭐야 야 그거 왜 안되는데 인마 기어파워 붙이고 잔뜩 모으면? 아 아 그럼 내가 원하는 옷에다가 이 스탯이 맘에 안들어 예를들어 징어닌자가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다? 허어 상상도 못했어 그건 진짜 오 괜찮겠다 그리고 여 안에 있는 걸 뺄 수 있다고? 스으으으으으으리 이것들은 나중에 열어 주겠다는 거네 아아 랜덤으로 바뀌는거야? 어? 파편으로 바뀐다고? 돈은 아니야? 돈을 받는다고? 야 얼마 받는데 2만원? 메인말고 저 서브식으로 붙은 저것만 되는구나 2만원 개반데? 붙이는건 얼마냐? 아 이것도 바꿀수는 있네요? 45개가 들어간다고? 허허 뭐야 여기는 몇개 안들어가네? 뭐지? 여기에 들어가는거랑 여기에 들어가는거랑 성능이 다른가? 궁금하네? 갑자기 왜 메인은 그렇게 비쌀까? 어쨌든 이 아저씨한테 이 게임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 아저씨한테 꼭 많이 들리게 되겠네 돈 모아서 계속 게임을 뛰어가지고 두둥등자 오케이 일단은 그럼 오늘 첫 체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 지금 벌써 새벽 4시고 자야 내일 또 일어나서 달려보죠 오늘은 여기까지